제일 예쁜 배지타! 제일 예쁜 배지타! 괜히 전학적인지마! 앱... 가시해 그 독에 뭐 해주… 나락 대사 뭐했지? 독에… 독에 파묻혀 죽었어 독에… 나락? 어… 나락 문을 해야 시작 나락 나락대사를 왜 알고 있는거지? 이누엘샤 안좋아했습니까? 아 나 엄청 좋아했지 나 이누엘샤 탈덕한 이유가 그거여 그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 근데 그때 이누엘샤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어린 나이였으니까 12살, 13살이었으니까 그때 가영이 이누엘샤랑 가영이랑 달렸으면 좋겠다고 맨날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날 세쇼마루랑 이누엘샤가 붙어있는 야한 비엘 그런걸 본거야 그래가지고 충격먹어서 산삭했어 얼마하면 많이 상처를 먹었어 그때가 딱 진짜 비엘 처음이었어 항상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거 엄청 좀 성행할 때였어 그래갖고 그때 이누엘샤 카페도 막 가입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걷다가 막 그랬잖아 아니 세고만 가기야잖아 이게 말이냐고 말이냐고 광고냐고 진짜 어린 마음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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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처음으로 본... 내 본신은 내 본신은 내 본신은 문의 아이들 문의 아이들? 문의 아이들? 몰라? 그거 신이여 뭐였잖아 그거 나 그거 알아 조시아 아 맞아 막시민 막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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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막시민 말이 잘못 나왔어 그래서 인기 존나 많았어 아 친구가 나를 영업해가지고 막 커플링이 있잖아 커플링이 근데 내가 조슈아랑 막시민을 좋아했는데 조슈아 막시민이냐 막시민 조슈아냐 아 그거에 갈릭 아 근데 친구는 막시민 조슈아냐 막시민 조슈아냐 조슈아냐 막시 조슈아냐 개웃기네 그래서 카페도 두개가 있었어 막시민 막시민 조슈아 근데 나는 조슈아 막시민을 좋아해가지고 아 걔네 이미지는 알거든 잠깐만 야 근데 그게 요즘 3부가 나왔어 진짜 1부 2부 1부 2부 1부 2부 아니 조슈아 원조격? 어? 미친 유톤 뱃뱃뱃뱃뱃 이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폰? 아르밍 아르밍인데 아르밍이야? 아르님 아르밍 아르밍 아니야? 아르밍? 아르밍이네 아르밍이네 아르밍이야? 죄송합니다 아르밍이 아아르밍 아르밍 아르밍이 아르밍 전 Three 토너 아르밍 골라 ookie 다른 배 이들 아르밍 둘 싹 Ellie 색 256 이묰 에에에에에 아 군덩이 조라꽃 든든해 아이자 테일즈리퍼 저에게 어 맞아 테일즈리퍼인데 그러니까 이게 먼적이 판타지 소설에 1부 2부가 있어 근데 1부가 윈터러인데 이 윈터러에 보리스가 나와 보리스 뭔지 알겠어 많이 들어보게 되겠다 보리스가 있고 루시안이 있어 그리고 2부가 있는데 2부에는 맥시미와 조슈가 나와 그리고 3부가 이번에 나와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어 떨지 3부 이제 3부 쓸 계획 없다고 작가님이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무슨 갑자기 사퍼 운영진이세요? 뭐 거짓말을 오절라게 하네 나도 길게 파고 싶다 한 개만 계속 파고 싶다 좀 더rine 난 풀고 싶다 좀 더 풀고 싶다 근데 싹 봐 술 라든 파고 있는데 거기 맞춘다 7년인데? 힣 힣 힣 힣 나 당황 다! 다! 나만 죽어 빨리 죽은 드리군요? 죽었어 도시락 사라졌어 하하핳 나 죽여라 카아! 상황 종료 아아 시장 못 했다니 치졌다니 못 했다니 죽으세요 지브라이브 마더팩커 아! 응투로 부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첫 BL은요? 아 첫 BL요? 생각이 안 나요. 첫 BL, 인생 첫 BL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니는 BL을 판다거나 NL이나 막 그런걸 가려서 파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그냥 슈퍼 잡덕이라 나는 다 좋아 남자 여자도 좋고 여자 남자도 좋고 남자 남자도 좋고 여자 여자도 좋고 다 좋아 나는 장르를 잘 안가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도 않겠어 이것저것 아 내가 맨 처음으로 본 야한거는 기억 초등학생 때 아무튼 만화를 보는걸 좋아했어 아 그 학.. 그런거 어? 아 뭐지? 초등학생 때 그 푸른.. 푸른한가? 뭐지? 그걸로 해가지고 만화를 졸라 검색을 하고 있는데 야한걸 다운받았어요 근데 난 야한걸 봤어 봤는데 존나 야한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이 없어 하필이면 야한걸 받아가지고 존나 야한걸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았다 개야한걸 받아 어 그렇습니다 첫 야한.. 야한거 본 스토리였습니다 아 예 좋지 아.. 나는 포르노를 처음 접했던게 진짜 어이없게 나는 학교에서 봤어 그거를 왜?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내가 그때가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럴거야 교실에 막 그냥 띵같띵같 들어오고 있는데 남자애들이 막 계속 모여서 있더라고 그래서 야 재밌는게임 나왔냐 뭐 바람의 나라 말고 뭐 크레이지 아켓 말고 다른거 나왔냐 하고 갔는데 포르노를 보고 있는거야 하아 그래브리? 남자애들이 어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5학년 그쯤이었어 와우 뭐야 그래서 바람의 나라인줄 알고 갔던 어린 어? 어린 내가 상처받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상처받았어? 어 상처받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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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릴때 그걸 떼서 그런가 너무 무덤덤해졌어 이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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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야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나도 어렸을때 너무 이것저것 많이 좋아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니까 그때는 튼니버스가 한창 좋았을 때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되게 여러가지 해주고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많이 봤거든? 응 그래갖꼬 뭔가 막 정주행하고 싶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그냥 딱 그 순간만 딱 보고 난 거의 스토리를 잊어버리는 거 같애 내가 봤을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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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기억 하나도 안나고 잘 스토리가 강철도 진짜 좋아하고 좋아하는거 맘 PhD 아 내가 진짜 진짜 좀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은 게 내가 공방신기에 빠진 때가 딱 6학년 특집이었어 한참 그때 막 강철의 영중술사 비그레이맨 이런 거 재밌는 거 나왔을 때 아가 때가 비그레이맨 대전쟁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공방신기 때문에 못 봤어 애니를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 짜증나 인생에서 사실 욕 같고 떴어요 떴어요 방철 못 보고 방철이 그렇게 꿀잼이라네 에반게리온 건담 만화책은 다시 봐도 되잖아 디그레이맨을 그래서 막 사고 막 그랬다? 책을 막 사고 그랬어 공연사적인가 무엇인가 만화책을 전문적으로 타는 게 있으니까 타서 막 죽고 그랬는데 뭔가 별로 그렇게 막 흥미가 흥미를 못 느끼겠다고 미리로 나는 판타지보다 일상물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일상물? 어 어 아야야야 하야! 야! 야! 죽겠다 약간 아즈망과 대왕 왼쪽 나는 판타짐으로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근데 개졸잼이라고 하는 애니들 보면 진짜 옛날 애니들 보면 다 판타지잖아 응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래갖고 남자애들이랑 좀 더 맞나봐 남자애들은 거의 일상물 위주였어 좋아한다는 애니들이 그 스즈니아 하루이 우리 그거 좀 욕 많이 먹긴 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라든지 여자애들은 그런 거 안 봤으니까 그렇지 여자애들이랑 럭키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약 변홍 내가 그런 걸 본 건 아닌데 판타지물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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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나 크리스마스하고 모자 썼어 나 모자가 별로 없어 크리스마스 모자가 아 들어? 티엔 하나 했을까? 나도 엘리샤 하나밖에 없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겠지? 졸려나? 요즘 그런 이벤트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않아? 뭔가 그런 이벤트 잘 안 하지 않았니? 옛날엔 닭 머리 주거나 이상한 이벤트 진짜 많이 했는데 돼지 머리 안 주겠지? 돼지.. 다음 해가 돼지 때야? 돼지 머리 줄 것 같은데? 돼지 머리 줄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랑! 숟가락 한 번 더 얹을라 했는데 난 얹었다 근처에서 반복 근무해야 되는데 난 성공했다 같이 얹읍시다 좀! 구루.. 빠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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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그건 뭐 가지 빠야바니? 개웃겨.. 빠여봐! 야야야야! 진짜 빠여봐! 나빴다! 진짜 빠여봐! 우리 둘 다 죽어있네? 응 좋은.. 샌드백이었다 좋았어 비록 레벨은 56이지만 좋은 샌드백이었다 난 50이지만 좋은 샌드백이었다 그래 50일기 죽고 42랑 41이랑 51 이렇게 셋이 살리는 게 낫지 우린 우린 죽어도 돼 어어 우린 1위뿐 한 거여 좋아 좋아 시익시익 아따 재밌었다 진짜 맘에 듭니까? 왜? 나만 재밌어 근데 나만 재밌어 근데 나만 재밌어 미숙은 것 이수근거 이 속은 것 내 도끼의 범벅이 되어주어라 감사합니다.